은혜 받고 승려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11절은 바른 교훈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고 이 바른 교훈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도행정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누가 봉의 시장 29절은 나라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도행정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전도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의미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축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애들에게 오직 성령축만 맡기신 줄 믿습니다 1, 3, 8 이것이 펼쳐지는 현장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봉 17장 6절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밖 현장을 맡기셨고 현장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주었고 그들은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운동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죠 말씀운동의 현장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운동의 필연성이요 당연성이요 절대성인 것입니다 1, 3, 8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람들 즉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내 어린 양에게 땅끝까지 이뤄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현장 주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말씀운동의 자격, 즉 보금화운동의 자격자로 우리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1, 3, 8 가지고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정체성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종합적인 축복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 종합적인 축복을 하나하나 누리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로 여기서 영생의 소망 즉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영생의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사랑의 결정체가 영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꺾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의미 사랑의 결정체 오늘도 너가 내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바로 그리스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연합된 상태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함께하는 것 인마누엘이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시간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된 상태 연합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바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영생의 소망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듣게 된 자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런 넘치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누가 본 43장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된 상태 인만을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본체요 주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으로 만물이 그루말미암하 창조되었고 그래서 모든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껏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와 평강과 흐려하기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의 계획과 마귀의 일이 내 앞에 정말 나를 노략질한다 할지라도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누림의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세일이 꺾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입니다 사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들에게 노래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락방 그 노래 보면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죽게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같은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응답일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이랬을 것이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이랬을 것입니다 바울과 로마서 16장 즉 생명과 동역자들의 관계도 이랬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 소유하고 공유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라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그 증거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집중이 바로 바울과 디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고난은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 있다면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표 최고의 행복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전도가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최고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두렵지 않고 순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디도 같은 경우는 참으로 험난한 지역 그레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달마디아라는 곳에서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니 이들은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본문처럼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그러한 동력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 노바디 현장에 생명의 길을 나타내는 영적 선두제자 선두주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생증명이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삽니다 생증명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명자입니다 2사의 50장 1절에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생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또 다른 생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명은 밝을 명자입니다 어느 현장에서 제가 메시지를 뽑아갖고 하는 생증명 밝은 명자를 썼더니 어느 분이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밝을 명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명명자가 있는 것입니다 밝을 명자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생증명 사명명자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생증명이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가 있습니다 장색 1장 3절 빛이 있으라 바로 밝을 명자 생증명입니다 2사의 60장 1절 빛을 발하라 사명명자 생증명입니다 오늘은 이 생증명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의 일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다